이동의 전자들 이동의 전자들 이동의 전자들 이동의 전자들 와 대박 미쳤다 700만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복희에요 제가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700만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지만 거대하게 가족들이랑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음식에 대한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저는 킹크랩이 먹고 싶었고 엄마는 대게가 되게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또 랍스타 옛날부터 약간 락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언니들 락스타 이것은 무려 3.5표죠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와 대박 미쳤다 너무 예쁜데 700만 축하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700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믿기지가 않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돛덩이들 사랑해요 랍스타 대게 그리고 킹크랩 잘 먹겠습니다 킹크랩 미쳤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떴다 그래 엄마 먼저 드세요 고맙다 어떤지 감상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엄마 얼마 만한데요? 일단 이번에 가득 찬도네 응 나도 빨리 우와 어때요? 너무 맛있겠는데? 언니가 한입 줘봐요 맛있다 꼬리 와 꼬리 장난 아니다 그치? 약간 냄새도 꼬리꼬리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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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이렇게 쫑쫑쫑하게 완전 알찬 느낌? 먼저 알지? 네 정복도 있습니다 또 전 볶이니까요 빨리 정복 고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통통하고 통통하고 정말 주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떻게 해? 미쳤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고수 오이무침을 또 했거든요 거기에 어 좋아요 엄마가 또 고수 오이무침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 돼 우와 아 여기 안에 국물이 진짜 찜이도 달지 응 와 허벅지가 완전해 우와 진짜 저 정도면 말 먹지 않은가? 와 와 엄청나 또 700만 어 츄 맛은 좀 좋으세요? 응 맛있다 어우 따뜻할 때 먹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것 같아 베이컨 와 말도 안 돼 갈게 네 와 그걸 두 개 다 먹어? 우와 대박 진짜 잘 먹는다 어떤가요? 진짜 잘 완전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거 약간 맛있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너무 부족해 참 춤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제가 대신 일어나고 춤을 추겠습니다 아 그만하지 마세요 뭐해서 다행이다 앉아 앉아 꼬리를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장 싹 이렇게 찍어서 네 음 음 음 하아 하아 되게 약간 결레 맛있는 것 같아 음 뭔지 알지? 맞아 맞아 음 음 와 이번엔 찢기 한번 가볼까? 와 찢기 크기 한번 봐봐 찢기 한번 찢기 한번 찢기 한번 찢기 한번 와 음 하아 이거 봐 우와 우와 와 찢기가 진짜 완전 쫀득해 오 진짜 어때요? 음 진짜 맛있지? 응 완전 부들부들 음 음 음 이거는 락톱 버터구이 찢기 오 귀여워 응 와 역시 락소는 락토고 있지 맥주 하나 할까요? 오 좋아요 자 1984년 però 맛있지? 음.. 새까봐 와..잠이 여기 너무 많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요 짠 짠 안주? 언니는 안주지? 무서워 롬북 파리 타임 우와 와 와 완전 고소하다 근데 이 무침 좀 조심해서 먹어야 돼 왜냐면 잘 먹으면 이래 다 무침 이제 내장 오픈식을 좀 해볼게요 네 와..이게 또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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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음.. 한 잔 보셔야지 음.. 짠 그럼 한 잔 덜 해야지 와.. 자 뚜껑 오픈식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드세요 전 손질 좀 할테니까 여기서 자 이제 여러분 드세요 전 손질 좀 할테니까 여기서 와 이거 봐 아 이건 내장에 찍어 먹겠다요 아 이건 내장에 찍어 먹겠다요 하하하하 잠깐만 먹을까? 찢기가 쫀득하다면 이 몸통은 한 번 더 먹고 진짜 부들부들하면서도 진짜 부들부들하면서도 하하하하 우와 우와 음.. 괜찮나?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이렇게 탱글탱글하면서 쫀득하고 쫄깃하고 좋은 식감은 다 있네 한 입 음 바다의 맛이다 음 음 이거를 두 개를 내장에 이렇게 찍어서 하아 고개 드시고 와 하.. provincial 오.. 맛있다 아... 우리 라면도 먹어야겠다 Todo 아 그냥 탈힐한 라면 와 진짜 질리지? 와 진짜 질리지? 만원경인가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냥 질리지. 아 그치. 질리지. 와 근데 이거는 안 드세요? 제가 먹어도 되나? 네. 내장 찍어가지고. 이거 꼬들한테 딱 먹어야 돼. 와 맛있겠다. 와 저 면발 봐봐. 오 맛있겠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에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살짝 덜어두고. 와 완전 꼬들꼬들. 면발이 긴글빵글하다. 이게 살이랑 맞지? 와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매장까지 느껴져가지고. 그릇이 엄청 찐해. 맛도 맛있네. 그러면 완전 꼬슬꼬슬하지. 응. 완전 맛있다. 이전에 김치로. 아 이게 진짜 맛있는데. 우리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는 무조건 밥이지? 그럼. 볶음밥. 일단 이제 저에 들어가면. 위장이 나한테 욕할 거라. 그럼 위장실 써야죠. 오늘 좀 약간 나약한데? 아 맞다. 엄마 2kg 넘지. 아니 뭐한테 내가 다 먹었는데. 아 맞네. 2kg 먹으면 그거 다 키로 가겠네요. 와. 요리 장난 아니에요? 다른 언니를 해주시면 바쁘 언니 배달이 오네요. 어이토키 아이스크림. 나 잡겠지? 드랍스 내장 섞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마무리. 와 진짜 내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가려진가요? 가려지고는 나만. 와 진짜 맛있었어. 잘 먹으십니다. 완. 완킹. 완킹? 롸킹? 아 우리 이제 케이크 먹자. 좋아. 케이크 먹자. 응. 저희는 이제 와인에 케이크 먹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또 밤은 기니까요. 네. 여러분도 행복한 밤 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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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이. 라이바이. 로데오잎 비 Does Enrico Bret march 1